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두 명이요. 두 분이세요? 동아, 방 안내해 드려라. 두 분. 따라오세요. 자, 좋은 방으로. 자, 이 쪽으로. 스트레스를 풀면서 마음의 몸을 빼야죠. 저는 이 상태로 연호 씨 앞에 1초도 입기 싫거든요. 안 볼 거니까 노래 부르세요. 먼저 부르세요. 전 음치라서요. 왜 안 오세요? 네. 저 듣는 거 좋아요. 오케이. 오랜 바람입니다. 그냥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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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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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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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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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갔다. 눈이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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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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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쳐 미쳐. 바라보는 눈빛 속에 눈빛 속에 나는 마치 나는 마치 뭐해 어린 놈. 그러고 오는 너의 모습 너의 모습 나는 마치 내 심장을 가리고 뻔뻔뻔뻔. 어릴들과 단단하게 웃는 너의 맹을 맞춰. 자세쟈구 자리 세기라 생각들은 못 펼 지아. 또 무게 다 싫고 깨 정말 많은 산정.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겐 빨리. 박 wortor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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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미쌤. 아멘